코로나19에 따른 경연난 탓에 정부와 지자체 보증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소상공인들이 폭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는데요. 늦게나마 지원을 받아보려는 소상공인들이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신성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들은 공적자금을 기초로 한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경영난에 버틸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국적으로 신청이 몰리면서 특례보증예산은 벌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경북신용보증재단 취재 결과 정부의 5조 원 특례보증예산은 초과 신청돼 곧 마감할 예정이고 대구, 경북을 위한 특례보증예산도 모두 쓰여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. 경북도의 특례보증출연액 1조 원도 접수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소진된 상태입니다.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현재로선 시군별보증사업에 지원해야 보증을 받기 수월하다고 안내했습니다. 경북도의 경우 김천시와 칠곡군, 울릉군을 뺀 시군출연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. 지자체 보증상품은 정부 상품과 달리 대출 후에 이자까지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 전국에서 신청을 받은 뒤 지역별 실적에 따라 보증액을 나누기로 한 4조 8,500억 원 규모 기업은행 상품도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각 시군에서 최근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어 특례보증과 더불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.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.